새벽 사이 새찬 비가 내렸습니다. 강한 남풍과 함께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울산에는 현재까지 약 50mm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오늘 늦은 오후까지 비는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은 시속 30에서 60km, 순간적으로 강풍주의보도 시속 70km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이 특보는 오늘 늦은 오후에 해제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 차차 벗어나겠고요. 때문에 하늘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양산이 17도, 그 밖의 모든 지역 16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 울산 22도, 경주 23도로 어제보다 3에서 9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오늘 밤에 대부분 해제되겠고요. 남해동부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불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기온은 극랑은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했습니다. 그는 전망이 높게 일어난 날이 높게 일어난 날이 납니다.